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본영어 문법편을 공부하고 있는 영어 김과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시 보충자료로 돌아왔고요. 여기 챕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챕터 1에서 2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챕터 9로 바로 넘어가서 그 부분에 대한 보충자료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강의 보시면 조금 생소한 용어를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줄줄줄 써져 있는 것에 대해서 다 아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이런 개념을 알고 있으면 조금 더 부정사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저기 이번 챕터의 제목이 인피니티브스라고 되어 있죠. 인피니티브스가 바로 부정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좀 생소한 개념이 나와있다 그랬죠. 무슨 무슨 사, 무슨 무슨 류, 무슨 무슨 어의 구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품사라고 하는 개념도 알고 있을 거고요. 뭐뭐 어,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을 겁니다. 품사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각 단어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단어를 분류해놓은 품사라고 하는 것의 이름이 바로 명동형부가 되는 거였죠. 그쵸? 그리고 제가 맨날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드렸어요? 품사가 있고 문장 성분이 있는데 특정 품사의 단어들이 특정 자리, 특정 문장 성분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왔었죠. 그쵸? 이러한 자리를 나타내는 게 바로 문장 성분 혹은 기능이라고도 부르는 것이었고 그래서 거기에 속하는 것이 주어, 수로, 동사, 목적어, 보어, 넓게는 수식어라고 하는 것도 뭐뭐 어로 끝나잖아요. 이거를 문장의 기능이다라고 봐서 문장 성분은 아니지만 기능은 맞아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거 알 필요 없고요. 아무튼 각 문장 구조 안에서의, 즉 문장 성분으로서의 이름이 바로 이런 무슨 무슨 어 친구들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생소한 단어인 무슨 무슨 물, 죄송합니다. 무슨 무슨 류, 이 친구는 뭐라고 봐야 되는가? 일단 옆에 보니까 명사류, 동사류, 형용사류, 부사류 이런 식으로 해놨죠. 그리고 앞에 뭐가 써져 있어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라고 되어 있죠. 어, 뭐뭐 사는 앞에 나온 품사의 개념인데 품사류는 사위에 품사가 들어가 있죠. 그쵸? 아, 품사류라는 게 뭐지? 설명을 조금 드려보면은 일반적인 문법 규제에서는 명사류, 동사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명사, 상당허고, 동사, 상당허고, 형용사, 상당허고 이런 식으로 보통 설명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 품사 자체를 따져보면은 명사가 아니야. 품사 자체를 따져보면은 형용사가 아니야. 그런데 문장 내에서 사용될 때는 명사가 할 법한 일들을 해. 문장 내에서 사용될 때는 형용사가 할 법한 일들을 해. 이런 것들을 우리는 품사류라고 부를 거야. 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조금 더 알아볼게요. 제가 품사 4개만 알아주자고 그랬습니다. 명, 동, 형, 부였죠. 강의 좀 좁네요. 문장 성분은 주동, 목, 보였죠. 명사는 어느 자리에 들어간다 그랬죠? 명사는 주, 목, 보 자리에 들어간다 그랬죠? 여기까지 해봅시다. 자, 명사라고 하는 단어들은 어느 자리에 들어간다구요? 문장의 주어, 목적어, 보였 자리에 들어간다구요. 그쵸? 그러면 명사가 할 법한 일을 우리는 뭐라고 이해해도 되는 걸까요? 주, 목, 보 자리에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는 명사라고 불러도 되겠다. 그쵸? 그런데 막상 영어 문장을 보다 보면은 뭔가 동사같이 생겼는데 주어 자리가 있어. 뭔가 부사같이 생겼는데 주어 자리가 있어. 이런 친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더 볼 거지만 일단 형용사류, 부사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걸 본영어 문법편 교재 진도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게 뭐였죠? 전치사구. 전치사구가 뭐였어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이루어진 구다. 그래가지고 전명구라고도 부르는 친구였었죠. 그리고 이런 전명구는 문장 내에서 뭐랑 뭐로 사용된다? 형용사나 부사로 사용된다. 라고까지 설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용어를 정제해서 말하면 전치사구면 전치사구지 전치사구가 형용사로 쓰이는 게 많이 안되잖아요. 그쵸? 형용사가 할 법한 일들을 한다뿐이지 전치사구 자체가 형용사라고 한 단어는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형용사로 쓰인다가 아니라 형용사류로 사용된다. 혹은 형용사 상당억으로 사용된다. 부사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뭐다? 부사류로 사용된다. 부사 상당억으로 사용된다. 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죠. 사실은. 이해되셨죠?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품사류의 구분이라고 되어 있고 아래에 각각 명사류엔 뭐가 있는지 형용사류엔 뭐가 있는지 부사류엔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어 놓았습니다. 보시면 명사류 안에 준동사라는 것도 있고 명사절이라는 것도 있네요. 그런데 명사절은 일단 저희가 공부할 범위가 아니라서 준동사만 먼저 볼게요. 명사로 사용될 수 있는 준동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준동사의 종류는 뭐뭐가 있다? 투부정사라는 게 있고 동명사라는 게 있다. 그런데 우리 이번에 배워야 될 챕터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부정사라 그랬잖아. 아 그러면 우리는 준동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도 알고 있어야겠구나. 라는 생각도 미리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뭔가 똑같은 준동사면서 안에서 이렇게 목차가 갈려있죠. 갈려있다는 건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 차이가 있다는 건 우리가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챕터에서 동명사에 대해서 공부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뭐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된다? 동명사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겠다. 까지는 알고 있으셔야겠죠. 됐죠? 자 형용사류로 넘어가 보면요. 형용사류는 어떤 어떤 친구들이에요? 명사를 수식해주거나 보호자류라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형용사는 당연히 형용사류로 쓰일 거고 아래 보니까 전치사구 조금 전에 말했던 거 나와있고요. 관계사절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다루지 않을 내용이니까 X 한번 쳐놓고 지나갈게요.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준동사가 되겠죠. 자 준동사 중에서도 보니까 어떤 어떤 녀석이 있대요? 부정사라는 녀석이 있고 분사라는 녀석이 있다 그러죠. 그런데 투부정사라고 하는 친구가 앞에서도 있었는데 뒤에서도 있네요. 아 그렇다면 이 부정사라고 하는 애는 실제로 기능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나보다 라고 먼저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아래 보니까 부사류 같은 경우에는 부사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다뤘던 전치사구 있고요. 부사절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일단은 관심대상이 아니다. 일부병사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관심대상이 아니다. 준동사라고 하는 녀석을 보니까 안에 뭐뭐가 들어있다. 두부정사가 들어있고 분사라는 녀석이 들어있다. 아 그러면 지금 분사라고 하는 녀석은 어디어디에 나오고 있어요? 부사류에도 나오고 있고 형용사류에도 나오고 있죠? 이것 조금 눈여겨봐야 된대. 근데 그것보다 눈여겨봐야 되는 친구가 누구예요? 지금 혼자서 명사, 형용사, 부사류 세 개로 사용되고 있는 친구가 있으니 그게 바로 부정사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정사라고 하는 친구를 잘 반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이번 시간부터 차차 배워나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종류들 지금 다 외워야 될까요?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시다가 제가 지금 엑셀을 쳐놓긴 했지만 관계사절이니 명사절이니 부사절이니 이런 친구들 정말 중요한 개념들이거든요. 이런 개념들을 만났을 때 한 번씩 열어보시라고 이렇게 품사류의 구분을 한 번 쫙 정리해서 드린 겁니다. 이 보충자류 버리지 마시고 앞으로도 공부하실 때 한 번씩 꼭 꼭 넘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보면요. 제가 이렇게 뭔가 막 필기를 해놨어요. 그쵸? 원래는 제가 필기를 하면서 수업을 할까 하다가 그러면 너무 뭐랄까요? 저의 글씨체가 너무 날아갈 것 같고 이 한 페이지에 잘 안 담길 것 같고 그래서 미리 필기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읽으면서 같이 한번 따라와 볼게요. 자 일단은 준동사에 대해서 배울 거긴 한데 우리의 목표는 뭐라고? 준동사라고 준동사에 대해서 배울 거긴 한데 이 준동사를 배우려면 역시나 또 뭘 잘 알아야 된다? 품사를 잘 알아야 된다. 품사를 알아야 된다는 것 뭐도 알아야 된다? 문장 성분에 대한 것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가지고 매번 하는 거지만 또 그려놓은 겁니다. 품사에는 몇 가지가 있다? 일단 네 개만 알아두자. 네 개 뭐 뭐 있다?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가 있다. 그리고 이 품사가 들어갈 수 있는 문장의 자리 문장 성분의 종류도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 일단 그냥 외워두자 그랬어요. 주 동 목 복 됐죠? 자 보니까 제가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제가 여기 동그라미까지 쳐버려가지고 조금 이상하긴 한데 자 여기 팬티 하나 입고 있죠? 팬티 하나 입고 있으니까 이 친구 뭐라고 예상하면 좋을까요? 이 친구 원신이 됐구나라고 그냥 생각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먼 옛날에 살았었다면 이딴 식으로 살지 않았을까? 그쵸? 근데 이 사람이 걸어가다가 나무를 발견했고 나무에 빨간 사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처음 발견했다고 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말할 법한 말은 이 셋 중에서 뭐일까요? 가장 사과를 보자마자 처음으로 말할 것 같은 말 1번 빨갛다. 그치? 사과의 색깔을 보고서 어 저 색깔은 빨간색이야. 난 저걸 빨강이라고 불러야겠어. 아 정말 예쁘다. 빨간색이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저것의 이름은 사과야. 사과군.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따먹자. 먹어야겠다. 올라가자.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높은 확률로 먹자는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왜? 이럴 여유가 없잖아. 언제 색깔에 대해 정의하고 있고 이름을 정의하고 있어요. 일단 먹는 게 우선이었겠죠? 그런데 각각의 품사를 생각해보니까 일단 한국말로 적혀있긴 하지만 얘네를 품사를 영어로 바꿔가지고 생각해보면 빨갛다는 거 레드잖아요. 형용사겠네. 사과다. 라고 하는 거 애포. 형용사잖아요. 아 명사잖아요. 그런데 먹자라고 하는 거는 피글 쓰든 이슬 쓰든 머지기든 아무튼 행동이잖아. 행동이라고 하는 건 동사겠죠. 그쵸? 그렇다면 지금 이제 소설 쓰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맞는 설명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이해시켜 드리려고 이제 소설 쓰는 거예요. 자 동사부터 언어가 발달했을 거야. 아마도. 그렇다 보니까 모든 단어들 중에서 품사들 품사들 품사들마다 개수를 따져보게 되면 70% 이상이 동사가 아닐까? 그리고 30%도 안 되는 나머지가 나머지 품사 전체를 이루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제가 둥둥이 말하지만 이거 이론적인 설명 아니고 이렇게 이해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동사 중에 달리다라는 동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명사로 바꿔서 쓰고 싶어. 명사로 바꿔서 쓰고 싶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명사는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하에 들어가는 건데 달리다라는 의미를 주어, 목적어, 보호하자리에 넣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품사가 정해져 있으니까 동사는 어느 자리에만 들어가요? 수로, 동사 동사자리에만 들어가잖아요. 얘를 주어자리에 넣을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명사 버전으로 단어를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이런 방법이 있겠네? 빨람 히카쿠 이런 단어를 만드는 겁니다. 나는 달리고 있어. 빨람 히카쿠는 즐거워.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달리는 것은 즐거워라는 의미를 빨람 히카쿠는 즐거워. 이런 식으로 말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도 달리다의 명사형이 빨람 히카쿠라고 하는 이상한 단어라고 하면 납득하지 못할 텐데 원어민들은 지들 있어? 썼어야 되잖아. 썼어야 되는데 매번 이상한 단어가 들려요. 맥락상으로 모든 의미를 추측해야 돼. 그럼 말하기가 쉬엽겠어? 어렵겠어? 어렵겠죠. 그러니 이걸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달리다의 끝에다가 기만 붙여. 아니면 뭐뭐 하는 것이라는 말만 붙여. 그래서 얘를 어느 자리에 집어넣어?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집어넣어.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겠죠. 그쵸? 다시 말할게요. 달리다의 명사형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는 게 아니라 단어의 끝부분 단어의 앞부분 같은 미세한 부분들만 살짝 고쳐가지고 비슷하게 생긴 단어를 만들어버리는 거라고요. 오케이. 한국말에서도 이러고 있으니까 영어에서도 당연히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겠죠. 그게 바로 준동사 개념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래로 넘어가 보면 우린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동사라는 게 있고 지금 배우고 있는 준동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동사를 다른 품사로 바꿔서 쓰고 싶어. 다른 품사 뭐? 우리 나머지 품사라고 하면 품사 몇 개 배웠어? 네 개 중에서 명동형부 중에서 동사가 아닌 나머지 품사로 바꿔서 쓰는 거 이걸 준동사라고 부른다고요. 오케이. 이해됐죠? 선생님 그러면 왜 동사로는 바꿔 쓰지 않는 건가요? 라고 하면 안되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동사를 다른 품사처럼 쓰고 싶어서 쓰는 게 뭐라고? 준동사라고. 그런데 동사를 또 동사로 바꾸면 이상한 놈이죠. 그대로 동사로 쓰면 되지. 왜 준동사로 또 바꿔서 동사로 쓰고 있어. 그쵸? 자 그런데 이렇게 품사가 바뀌는데 명사로만 바뀔 것이냐? 형용사로만 바뀔 것이냐? 부사로만 바뀔 것이냐? 두 개를 맡을 것이냐? 전체 다 바뀌는 걸로 쓸 것이냐? 에 따라서 준동사의 종류가 나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앞에 봤던 것처럼 한 개의 준동사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투부정사가 명사로도 사용되고 형용사로도 사용되고 부사로도 사용되는 특이한 현상을 볼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투부정사만 하더라도 세 가지 용법으로 쓰이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문법 시간을 좋아하는 게 뭐야? 이 투부정사가 명사로 사용될게 형용사로 사용될게 부사로 사용될게 이걸 구분하게끔 내는 게 문법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명사로 사용될으면 뭐라고 부른다? 명사적 용법 형용사로 사용될으면 뭐라고 부른다? 형용사적 용법 부사로 사용되면 뭐라고 부른다? 부사적 용법 앞에서 다뤘던 개념으로 하면 동사에 투만 붙였을 뿐인데 투부정사가 됐어요. 근데 그 투부정사가 뭐로 쓰일 거라고? 명사로 쓰일 거라고 그럼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를 수 있다? 품사류라고 부를 수 있다. 명사류 형용사류 부사류라고도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 됐죠? 자 여기까지가 인트로였고 그래서 준동사의 종류는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 부정사라는 게 있었고 얘가 이번 수업의 주요 골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두 번째 뭐가 있느냐? 동명사라고 하는 게 있고요. 세 번째 분사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번 수업의 포커스가 부정사다 보니까 얘네를 길게 설명하진 않을 거고 부정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책을 통해서 배울 거니까 간단간단하기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순서가 조금 바뀌었어요. 명사 형용사 부사를 깔아놓고 그 다음에 각각의 품사로 사용될 수 있는 게 누군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뒤에 자료는 어때요? 각각의 준동사가 어떤 품사로 사용될 수 있는지 아까 이렇게 소개되고 있던 게 역순으로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어렵다면 교차해가면서 구분하시면 되겠어요. 자 부정사라고 하는 녀석은 어떤 친구냐? 일단 형태로 보면요. 투 라고 하는 전치사랑 똑같이 생겼죠? 투 라고 하는 단어 뒤에 원형 부정사 혹은 동사 원형을 붙이게 되면 투 부정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형태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요. 다시 투 다음에 뭘 붙인다? 동사 원형을 붙인다. 그렇게만 쓰더라도 얘는 앞으로 문장 내에서 뭐로 쓰이게 된다? 명사나 형용사나 부사로 사용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명사로 사용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동사에 투가 붙은 이 녀석이 앞으로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거죠.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인다는 부분을 쓰자. 여기까지만 할까요?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 주죠. 그리고 문장 내에서 어느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동사에 투만 붙인 이 투 부정사라는 녀석이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이게 되면 뭐뭐의 기능을 한다? 명사를 수식해 주거나 보호 자리에 들어가는 기능을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오케이. 제가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다시 준동사는 반드시 뭘 매개로 공부해야 된다? 품사를 중심으로 놓고 공부해야 됩니다. 자꾸 막 해석법부터 공부하려고 그러고 다른 막 문법적인 특징들부터 공부하려고 그러면 공부할 게 너무 많아져요. 품사로 먼저 공부해 놓고 나면 공부하기가 훨씬 쉬워지는 겁니다. 왜? 용법이라는 것 자체를 품사로 나눠 놨으니까 이해 되셨죠? 제가 그래서 아까도 여기다 뭐라고 써놓은 거예요? 동사를 다른 품사로 바꿔서 쓰는 것이 바로 준동사 개념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것 때문인 거라고요. 오케이. 이 아래에 있는 거 조금 더 보면요. 부정사 다음으로는 동명사라고 하는 애도 있었습니다. 동명사는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여놓은 꼴이에요. 그런데 이 동명사는 문장 내에서 뭐로밖에 못 쓰인다? 명사로밖에 못 씁니다. 형사나 부사정법으로는 쓰이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분사라고 하는 애는요. 그 아래의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그런데 이름부터가 원어에서도 present participle, past participle 이라고 해서 현재 과거라는 말이 들어가는 있지만 실제로는 시간 개념이 없고요. 그냥 이름만 현재 분사. 이름만 과거 분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분사는 동명사랑 형태가 똑같아요. 그래서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주면 되고요. 과거 분사는 pp라고 써놨죠. past participle 을 pp라고 줄여 부르는 건데 보통 ed를 붙이거나 en을 붙여서 사용합니다. 이해됐죠? 이런 분사는요. 형용사로만 사용이 되는데 나중에 가면 분사 고문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워요. 이 분사 고문의 개념을 배우게 되면 얘가 부사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걸 배우게 될 겁니다. 당장은 그렇게 깊게는 모르셔도 상관이 없겠어요. 됐죠? 그렇다면 제가 항상 문법은 이렇게 목차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왜? 갈려있다는 건 뭔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갈려있다는 건 뭔가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뭔가 이 친구들이 이렇게 묶여있다는 건 이 친구들이 이렇게 묶여있다는 건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준동사라고 하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이러한 용법들이 다 묶여있어. 그렇다는 건 준동사라고 하는 공통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 준동사라고 하는 거 본질이 뭐라 그랬어? 동사를 품사만 바꿔 쓰는 게 본질이라고 그랬죠. 여긴데 동사를 품사만 바꿔 쓰는 게 본질이라고 그랬어. 그렇다면 당연히 이 준동사라고 하는 것의 성질은 누구의 성질과 비슷할 수밖에 없다. 동사의 성질과 비슷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는 동사가 어떻게 쓰이는지 부터 생각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문장의 5형식이죠. 동사가 여기에 있네요. 그러면 이 동사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니 동사라고 하는 녀석의 앞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주어가 있죠. 오케이? 진짜 동사의 앞에는 주어가 있다고. 그런데 준동사는 동사를 다른 품사로 바꿔 쓰는 녀석이니까 정체성이 조금 혼란이 온 친구죠. 그쵸? 그래서 얘도 진짜 주어를 가져오진 못해 그래서 뜻만 주어인 거 의인이상 주어인 걸 가져오게 될 겁니다.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4 플러스 명사 4 플러스 목적격 명사를 쓴다고 하는데 이런 디테일한 디테일한 내용은 책에서 보기로 하고요. 일단은 알바 아니다. 됐죠?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이 뭐라고? 첫 번째 동사는 주어를 가져 중동사는 의미상 주어를 가져 라는 걸 하나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두 번째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자동사니 타동사니 타동사니 완전 동사니 불안전 동사니 수요 동사니 아니니에 따라서 뒤에 뭐가 오는지가 결정된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완전 자동사는 아무것도 하나 불안전 자동사는 보호가와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었죠. 그쵸? 중동사는 뭐라 그랬어? 다시 말하지만 동사의 품사만 바꿔서 쓰는 게 중동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원래도 뒤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오던 동사가 앞에 투가 붙었어. 그럼 뒤에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오는 게 맞는 거겠죠. 됐죠? 그렇다면 원래 뒤에 보호를 가지고 오던 동사에 투를 붙였어. 그럼 이 투 부정사의 뒤에는 보호가 와야 될까 안 와도 될까? 와야 되는 겁니다. 꼭 와야 되는 거예요.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원래 성질은 바뀌지가 않아 그냥 품사만 바뀌었을 뿐이야.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타동사에다가 투를 붙였어? 그럼 이 투 부정사의 뒤에는 목적어가 와야겠죠. 이 목적어는 누구의 목적어예요? 이 투 부정사 이 동사 부분의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제가 이렇게 동사의 의미를 완성짓기 위해서 문장 성분으로서 꼭 와야 되는 친구들을 뭐라고 부르겠다고 했죠? 보충어라고 부르겠다고 했죠? 동사가 가지고 있던 보충어를 그대로 가져온다. 이게 중동사의 성질이에요. 됐죠? 마지막 세 번째 이건 간단하게 수식어 중에서도 동사를 꾸며주는 수식어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부사였죠. 마찬가지로 중동사도 동사의 성질을 갖고 있다 보니 수식을 받을 때 형용사가 아니라 누구의 수식을 받는다?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 까지도 파악하셔야겠고 여기까지가 중동사와 일반적인 동사 정동사 혹은 본동사라고 부르는 이 동사와의 공통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공통점만 있진 않겠죠? 차이도 있으니 그게 무엇이냐? 첫 번째 동사는요 한 문장에 하나만 있어야 돼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동사를 더 쓰고 싶어? 그럼 접속사나 관계사 같은 걸 써서 동사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하나씩 더 만들어줘야 됩니다. 오케이 근데 중동사는 기본적으로 동사에서 비롯되었지만 동사가 아니라 명사 형용사 부사로 사용되는 애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은 동사가 아니다 보니까 한 절당 한 문장당 몇 개씩 나올 수도 있어요. 세 개 네 개 다섯 개 무제한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됐죠? 그리고 자 우리가 지금 배우진 않았지만 초등학교 때 이런 걸 배웠었을 거예요. 3인칭 단수 주어 뒤에는 동사에 S나 ES를 붙인다 이런 거 배웠죠. 희나 희나 잇 다음에는 잇 이라고 쓰는 게 아니고 잇 라고 써야 된다는 거 배웠잖아요. 그쵸? 이런 희제에 대한 일치 라던가 데이 다음에는 이즈가 맞아요 아가 맞아요 아가 맞죠. 왜? 데이는 복수니까 복수에 상응하는 아를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어? 제가 방금 시제라 그랬나요? 수를 맞춰줘야 되죠. 그쵸? 이런 수를 일치시켜줘야 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ED라던가 아니면 B 플러스 ING라던가 이러한 시간표현들에 대한 개념도 일반적인 동사가 맞는 건데 일반적인 동사가 맞는 건데 중동사라고 하는 녀석은요 시제 개념이 없습니다. 수 개념도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제나 수에 따른 별도의 형태를 갖지 않는다는 것도 중동사의 특이한 성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동사의 성질은 총 몇 개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다섯 개 알아두면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일반적으로 중동사의 성질이라고 하면 이 세 개를 말하는데 이 두 개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거 달달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일반적인 동사가 뭐로 쓰일지 아, 동사 앞에는 뭐가 있지 동사 뒤에는 뭐가 있지 동사는 누가 꿈이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면서 외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중동사의 개관에 대해서 전부 다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이 뒤에는 외치구문이라고 해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게 들어있는데요. 일단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부정사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이라서 여기 보충자료에 넣어놨습니다. 자, 일단은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투부정사는 용법이 몇 개가 있다? 세 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억 안 나면 앞에 페이지 보시면 되겠죠? 명사정용법, 형용사정용법, 부사정용법이 있다. 명사정용법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 문장 내에서 뭐로 쓰일 수 있다는 거다? 주어, 목적어, 보어로 쓰인다는 거다. 오케이. 그 중에서도 지금 다루려고 하는 개념은 주어로 사용될 때입니다. 주어로 사용될 때. 자, 봅시다. 우리 영어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He is a teacher. 이런 문장만 보더라도 머리가 깨질 것 같아. 그런데 문장 첫 머리부터 막 to 어쩌고 저쩌고 막 나와. 제가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동사가 목적어를 가지고 있었다면 투부정사도 목적어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했었고 동사를 부사가 꾸며주듯이 투부정사도 부사가 수직해 줄 수 있다 그랬죠? 그럼 벌써 주어적에 투부정사가 나온다면 벌써 이렇게만 쓰더라도 네 단어 이상이 돼버리잖아요. 그쵸? 이렇게 주어의 길이가 길어져. 심지어 준동사라고 하는 투부정사라고 하는 어려운 개념이 주어적에 나왔어. 그럼 빡쳐요, 안 빡쳐요? 빡치죠. 열받죠. 그래서 주어적에 투부정사가 나오게 되면 얘를 문장 맨 끝으로 보내버리는 아주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데로 위치시킨다고 해서 바깥쪽에 위치시킨다. 외치라고 부르고요. 그럼 주어적에 있었던 투부정사를 문장 끝에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됐죠? 근데 제가 모든 문장에는 뭐랑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주어와 동사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 투부정사가 빈자를 어떻게 하느냐? 가주어 잇 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채워버립니다. 오케이. 교재에서 더 자세하게 다룰 거니까 일단 한번 보고 지나가세요. 잇이라고 하는 친구로 채워버린다고. 됐죠? 자, 이런 걸 외치구문이라고 하고 외치라는 말이 너무 고급지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은 뭐라고 부른다? 가주어 고문 가주어 진주어 고문 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외치의 종류로 세 가지나 써놨는데 딴 거 다 볼 필요 없고 일단 이것만 먼저 볼게요. 오케이. 자, 가주어 고문 예문을 한번 보니까 For women to wear tight skirts 라고 되어 있죠. 앞에 나온 for plus 목적격은 의미상 주어인데 이건 나중에 공부할 거니까 일단 이렇게 묶어. 오케이? 의미상 주어도 투부정사가 가져온 거니까 의미상 주어부터 이렇게 주어를 묶었습니다. 근데 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주어가 너무 길어. 그럼 빡친다고 안 빡친다고? 빡친다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문장 뒤로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위치가 이렇게 문장 끝으로 바뀌어버리고 이 빈 주어 자리를 뭘로 채워버렸다? 이이라고 하는 가주어로 채워버렸다. 이런 게 가주어 고문이 되겠고요. 가목적어 진목적어 고문도 똑같습니다.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목적어가 너무 길어 뒤에 아직 문장 성분이 또 남아있는데 그럼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적어를 어떻게 버린다? 문장 맨 뒤로 보내. 그리고 이 빈 목적어 자리를 뭘로 채워? 이수로 채워. 그러면 원래 목적어가 빠져버리고 가짜 목적어를 채웠으니까 얘를 가목적어다. 라고 부를 수가 있을 거고 뒤로 빠져버린 이 투부정사 부분을 진목적어다. 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됐죠? 이 부분은 당장은 보실 필요 없고 그냥 한번 읽어만 보십시오. 이렇게 힌트 드리면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은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이 나머지 부분들은요. 제가 교재에서 설명을 할 때 제가 여기에 필기했던 내용들을 조금 언급해가면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때는 이 챕터에 나와있는 이 보충자료에 나와있는 이 파트를 한 번씩 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반드시가 뭔 소리지 선택적이 뭔 소리지 의무적이 뭔 소리인지 이런 것들이 교재에서 설명이 될 건데 교재에서는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모여가지고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보충자료로 드린 거고 제가 여기서 이렇게 대충만 설명하고 지나가는 이유는 교재에서 어차피 설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리고 교재에서 설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를 어차피 설명을 해봤자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간단히만 언급한 거니까 조급해 마시고 일단 보충자료는 킵해 놓는다. 그리고 가주어랑 감옥적어를 배우고 나면 다시 이걸 펼쳐보고 복습을 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번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렇게 해서 철일문 철일문이 된다 죄송합니다. 본영어 문법편 챕터 9 인피니티 앱스에 대한 개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가 조금 길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영상 소개란에 있는 오픈 채팅으로 들어와서 질문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